네, 반갑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봄부터 여름 내내 가꾼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고 또 그 곡식을 거두어 갈무리함으로써 겨울을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동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곡식은 봄부터 씨 뿌리지 않으면 또 여름 내 자풀을 뽑고 가꾸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늘 부처님께서도 열심히 정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가을은 모든 열매들이 익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거두어야 하는가 마음속으로 항상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을 하늘은 맑고 또 높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좀 더 푸르게, 더 넓게, 더 높게 쓰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42장경에 말씀하신 도우를 얻으려면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절애를 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어떤 인연으로 절해왔든 정말 우리가 바라는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또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또 절해오면 어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절해왔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음으로 해서 또 지혜를 밝힘으로 해서 여러분들 생활이 복되고 또 편안하고 뭔가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부처님 가피 속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 또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도우를 얻으려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애욕에 얽매이면 마음이 흐리고 어지러워서 도우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우를 얻을 수 있는가 애욕의 때가 씻기면 도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우를 보는 사람은 마치 횃불을 가지고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어둠이 모두 사라지고 환히 밝아지는 것과 같다. 도우를 배워 진리를 보면 무명은 없어지고 지혜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첫째는 애욕, 애착 가장 중요한 애착은 자기 몸에 대한 애착과 애욕이고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애욕과 애착이고 또 나아가서 가까운 모든 것들에 대한 물질에 대한 애욕과 애착 뭐 많죠. 명예에 대한 애욕, 애착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도우를 얻으려면 반드시 애욕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애욕의 때가 씻기게 되고 애욕의 때가 씻기게 되면 마치 횃불을 가지고 어두운 방을 들어갔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원인이 사실은 무명, 박지 못한 지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밤에 길을 가다 보면 사실은 요즘같이 전기 시설이 다 잘 돼 있고 또 자동차의 라이트 시설이 잘 돼 있고 어제도 어제 여기에 밤에 어느 분들이 오셨는데 캄캄한 밤에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자동차라는 것이 있고 또 자동차의 라이트가 환하기 때문에 그 캄캄한 밤에 두려움 없이 여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잘 될 것인가 이 몸이 아프지 않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지혜가 있게 되고 마음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어떤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지혜 즉 우리가 말하는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라는 것은 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늘 최초에 말씀하신 팔정도, 중도 이 도라는 것은 길이잖아요. 바른 길 여러분들이 바른 길에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서울을 가든 외국을 가든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드넓은 하늘을 항로길이 있고 바다에는 바닷길이 있고 또 육지에는 육지길이 잘 나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걸릴 것도 없고 편안하게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자기가 바른 길만 알게 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도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은 금생만 헤매는 게 아니에요. 다음 생도 헤매고 또 나만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도 전부 내 가족도 모두 다 잘못된 길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불교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작은 소원 때문에 들어왔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지류들이 모여서 큰 바다에 이르게 되면은 다 바다라는 이름으로 합해지듯이 여러분들이 작은 인연으로 해서 절에 오기는 했고 작은 인연으로 해서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은 사실은 이 법에 들어와서는 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무명을 밝혀야 된다. 무명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42장경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 법은 생각함이 없이 생각하고 행함이 없이 행하며 말함이 없이 말하고 닦음이 없이 닦는다. 그러므로 아는 사람에게는 가깝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갈수록 아득할 뿐이다. 무어라 말할 길이 끊어졌으며 사물에 걸릴 것이 없으니 털끝만 치라도 어긋나면 잃기도 잠깐이다. 사실은 이 몸을 잃어버리기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정말 받아가지고 인생난득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받기만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행히 사람의 몸을 받았고 또 다행히 불법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불법에 들어와서 불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언제 다시 사람 몸을 만날 수 있으며 언제 다시 이 불법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부처님께서는 바른 지혜라든가 도라는 것은 생각함이 없이 생각하고 저도 가끔은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정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혜는 개인 선정생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라는 것은 선정 속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선정 속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게 되면 거기에 모든 만상이 들어와서 맑아지면 다 비치게 돼 있고 비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물을 누구든지 먹을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많은 그 맑은 물을 수없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함이 없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정에 가끔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속에는 지혜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선정 속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 마음도 평화롭고 여러분들이 남을 탓할 필요도 없고 애욕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는 무한한 밝은 빛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연부를 한다거나 또는 간경, 경을 읽는다거나 참선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부처님의 가피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가피가 사실은 밖에서 우리는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도 오죠. 부처님의 그 자비 광명이 무한하니까 밖에서도 오지만 아무리 지금 태양빛이 밝아도 가리게 되면 한 틈도 밝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햇빛도 들어오고 맑은 공기도 들어오고 또 많은 그러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열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부처님 법이 생각함이 없이 생각하고 행함이 없이 행하고 말함이 없이 말하고 닦음이 없이 닦는다. 이거 많이 금강경에서도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일어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무주상. 아 머물미 없이 보시를 행하라. 이런 얘기가 늘 나왔었는데 문득 제가 이제 이 경전을 보면서 옛날에 영화 졸업이라는 내용을 제가 고등학교 때 본 적이 있었는데 누가 요즘은 카톡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그 노래를 하나 음악을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우리 나이쯤 되면 들어보신 노래들이죠. 사이먼 카펑컬의 졸업 주제곡인데 그 속에 노래 가운데 나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문득 가사가 이렇게 카톡에 뜨는데 뭐라고 했느냐. 아 피플 테이큰 위다운 스포킨 퀸 이거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은 말 없이 말하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영어로 안 읽어도 사람들은 들음이 없이 듣고 있고 그게 침묵의 노래 음악이거든요. Sound of Silence.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음이 없이 듣고 있고 사람들은 말하자면 소리 없는 노래를 쓰고 있다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는 순간 아 이거 우린 사실은 맨날 연불할 때 관센보살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뭐예요? 관센보살님은 왜 맞아요. 우리 자재거사님 말씀하시디 백의 관음 무설설 사람이 없이 관센보살님은 늘 설하고 계시고 남순동자는 들음이 없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침묵의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아까 침묵의 소리잖아요. 그처럼 주제의 곡 정말 그거를 이렇게 듣고 있는 순간 아 이거 다 관센보살님의 소리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으려고만 하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즉 소리 없는 법문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소리 없는 말하자면 부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지 않아도 마음속에 노래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득 이거를 보면서 아 그렇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2500년 전에 다 말씀을 하신 거야. 아 정말 내 법이라는 것은 생각함이 없이 생각하고 또 행함이 없이 행하고 또 닦음이 없이 사실은 닦는 게 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정말 누구나 수행을 한다거나 또 침묵 선정에 들게 되면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도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침묵 요즘은 명상이 굉장히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명상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주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에요. 과학은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건 사실은 조금만 돈만 쓰면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앉아서 세 개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데 괴로움이 없어지지를 안 한 거예요. 옛날 그렇게 편리한 기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살 수 있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살 수 있고 얼마나 더 편안해져야지 되고 얼마나 더 가져야 내 마음이 평화로울까. 그렇죠? 그래서 갖는 것만이 평화로운 게 아니고 갖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내면을 고요하게 했을 때 평화롭다라. 그것이 도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도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 천지를 볼 때 하늘과 땅 이런 천지를 볼 때 덧없이 생각하고 세계를 볼 때에도 덧없음을 생각하며 마음을 볼 때는 그대로가 보리 즉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여라. 그래서 이 가을 사실은 봄에 작은 씨앗이 자라가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먹더니 어느새 꽃 떨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 곡식이 또 다 텅 빈 들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름내 덥고 또 얼마나 많은 정말 힘겨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사이에 다 지나가 버렸어.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어느 사이에 시간은 정말 찰나찰나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늘이 많이 높아졌죠. 이렇게 정말 덧없이 시간도 흘러가고 있고 모든 사물은 변하고 있구나. 그 변하는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나의 텅 빈 마음 부처님이 이 마음 속에 깨달음이 있고 이 마음 속에 편안함이 있고 이 마음 속에 해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처님께서 도우라는 것은 사람이 감정과 욕망에 이끌려 명예를 구하지만 명예가 드러날 만하면 이미 몸은 죽고 만다. 명예가 드러날 만하면 이 몸은 벌써 다 늙어서 병들어. 하자 할 것 없는 세상의 명예를 담아하느라 도우를 배우지 않고 헛수구만 하니 마치 향을 사러 그 향기를 맡기는 했지만 향은 이미 다 제가 되고 만 것과 같다. 부처님이 이와 같이 몸을 태워 해치는 불이 명예 뒤에 숨어 있는 것을 한 번 봐라. 아 지금 뭐 나라도 어지럽고 경제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몸이 더 덥고 명예가 더 덥고 또 모든 것이 근데 그것을 탐하느라고 도우를 닦지 그동안 안 했는데 이 몸이 더 늙기 전에 이 몸이 더 움직이기 전에 명예와 돈만 탐하지 말고 정말 한 시간이라도 정진하고 한 시간이라도 명상을 해서 도우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이러한 좋은 법문의 인연에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평화로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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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